이거밖에 나갈 길이 없나? 어우 머리 봐 더러워 저 찰랑찰랑했던 저 머리가 요거를 한번 돌려주고 로프 화살은 로프 타레에도 꽂힙니다 아 돌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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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돌아가 왜 안돼 뭐 안나와 내가 지금 얘는 발전기 돌려주는거니? 에이씨 더 빨리 더 빨리 순서가 이게 아닌가 보다 요렇게 하고선 이제 돌리면 되죠 됐다 뭘 문을 부수래 나 왜 매달려야될거 같은데 그냥 가 그냥 가 저거 도대체 왜 내린거지 오 아이씨 깜짝이야 아싸 총생겼어 나이스 어설트라이플 아이씨 아이씨 너 빨리 안나와? 거기 있는건 아는데 안죽었으면 텐데 너 가득찬 탄약 가득찬 잠시만 보러갈거 보러갈거 오히려 가득가득 찼대 야 너 이제 숨을것도 없지 오 가져갈게 없어 가져갈게 없어 장전해주고 아아 여기도 이게 있었네 이걸 터뜨렸어야 했는데 하아 멀리도 가야되는구나 일로 못 지나간다 다 가득찼어 못올라가 못올라가 자 천천히 둘러보자꾸나 우리 깡지 왜 이렇게 지나니 다시 나가야돼? 이걸 도대체 왜 이걸 해놨는지 모르겠네 이걸 이렇게 내리는 이유가 있나? 이걸 이렇게 내리는 이유가 있나? 아 왜? 아 전기울러 아아 그래서 저걸 들어올린거구나 아아 뭐야 여기서부터야? 몇명 더있지 여기 한 명 더 한 명 더 끝 가득참 한번 해봤던거 다시하면 분명하죠 아 이야 위에서도 쏟아지네 오우! 아우 스토리스토리 어우 깜짝이야 이씨 야아 그와중에 이렇게 스캔을 또 갖고와 이걸로 뭘 만들어 이렇게 확산수를 타 하나 다시 잡고 하나 더 아이씨 저기다 쓴게 너무 아까웠잖아 뭐야 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 어우씨 깜짝이야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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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언제까지 올라고 야이씨 아우 짜증나 뭐 누르면 치료된다고 야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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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와 이렇게도 쏠 수가 있어 그렇다면 내가 여기로 가서 이건 뭔데 들고 있는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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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거를 하나 먹고 오 협곡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나는 어느새 폐허를 바라보며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이 건물들은 이 순간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서 있었겠지 건물들이 뭘 기다리는지 알 것 같다 바위들이 우리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다 그럼 우리를 막는건 뭐지 불신자들 두려움에 떨며 길 잃은 자들이다 이거 뭐 볼 필요없죠 나이스 가봐 야 저 수류탄 좀 그냥 떨어뜨리지 좀 마라 왜 못집어 아 지도 업데이트 자세 낮추고 아 두 패드 흔들린다 날 찾기 위해서 헬기까지는 분이 많았을거야 제이코 거기 있어요? 울라라 조심해요 놈들이 깔렸어요 그러나 자필이라도 하면 저기 때 잡아 끼라지 진짜 비스캠프 발견 네 넉넉 또 시멘한 두 패드 크리스마스 이대로 한 번에 타이버 뱀 앉지마 앉지마 야 하고 집을 하고 폭탄이야 폭탄 아 폭탄 또 울리네 야 오우씨 어 나 이것들봐라 이게 안죽네 수류탄 미친거 아냐 재장전하고 나와 와 이것들 보소 오우씨 오우씨 너 일로 안나와? 어쩌라고 너밖에 없는거 같은데? 아 두 마리네 아퍼 딱 고개 내놔라 아 아 아우씨 어 뭐야 또 누구있는데 또 누구있는데 근데 안보이는데 아이씨 아이씨 나도 수류탄이다 임마 오오 노우 찾았다 여자 혼자다 가자 얘는 좀 세보인다 아이씨 아이씨 아파 아이씨 야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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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장전 이 자세 왜 이래 한명 더 있을텐데 끝났나 나의 기가 막힌 사격설로 나도 모르는 새해 죽였구만 내가 갈 길은 여기겠지 아 지금 유튜브에 파일 업로드 중이어가지고 게임이 약간 좀 끊겼네요 앞으로는 유튜브에 뭐 올릴 때 녹화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시체에서도 모를 건 다 버려야지 이제 얘한테는 필요가 없는 물건들 아니야 제이콥 철도기지에 다 온 것 같아요 내 말 들려요? 아 제이콥 얘들 뭐 하는 거야 트리니티의 군대 계급장이야 또 다른 소련의 선전표는 적들이 죄값을 치르게 하리라 무시무시한걸 꼬릴 것 꼬릴 것 가득 찬 어 얘 이렇게 싸우는 줄 알아? 아까 사다리도 못 올라오게 하네 죽은 줄 알았어 그치 칼은 저렇게 딱 가져야지 아까 구해줘서 고마워요 아 헬리콥터를 따돌려라 오마이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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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속에서 살아남아라 가자 빠른 이겹치기 저기 빛이 보여 저기까지만 가면 돼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 것 같애 어우 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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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살 수 있어 태양이 보고 싶다 오 죽어온 줄 알았네 숨골 숨골 어우 진짜 죽어온 줄 알았네 패드에 진동 엄청 맞거든요 방금 오우 라라 떠는 것 봐 뒤에서 백호 보여주고 싶어 아우씨 근데 다시는 유튜브에 뭐 올리면서 이거 게임 안해 너무 끊긴다 오우 좋아좋아 좋아 오우 액션 보소 오우 갈 수 있어 오우 스토리 겠죠 아 죽었네 저거 어떻게 뛰어야 돼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오우 이쪽도 아닌데 오우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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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요렇게 요렇게 와 영화의 한 장면이다 스토리 스토리이거나 사망 아니겠지 어우 역시 스토리 아 아빠 자살했나보다 자 천천히 마셔요 천천히 이 사람이 누굴까 나 나 나 수 수 수 수 수 수전증 당연하죠 고민 좀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고민 좀 했죠 아 도대체 뭐하러 이런 위험한 곳에 왔나요 신성의 원창이요 뭘 찾는지는 알아요 뭘 찾는지는 알아요 그 이유가 궁금한거죠 미친 연구 담당 다 부족해 이런 저까지도...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그랬는데... 아빠는... 스스로 목숨을... 그냥 잊고 살려고도 했는데... 뭔가 있었군요. 엄청난 일이었죠. 말해줘도 못 믿을거려.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빠 얘기가 전부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외롭게 가셨지만... 아빠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요. 신성의 원천이 존재한다고 믿나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만약 진짜라면... 끝까지 찾아서 진실을 밝혀야죠. 그... 그게 그렇잖아요. 조사하고 연구해야죠. 세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한번 상상해봐요. 변화가 꼭 좋은 건 아니죠. 만약 트리니티가... 영생의 비밀을 얻는다면요? 끔찍하겠죠. 당신한테 포기하라고 강요할 순 없으니...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우리와 함께 싸웁시다. 트리니티 놈들 여기서 뭘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요? 협곡에서 떠나줘요. 곧 그게 옳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왜죠? 함께 싸우는 건 좋지만 목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해답을 찾고 싶어요, 제이콥. 진실을 알고 싶다고요. 어디 가요? 나한테는 마을이 가장 중요해요. 산길을 따라 계속 걸으면 하루쯤 걸리죠. 하지만 오래된 광산에 지름길이 있어요. 당신은 쉬어요. 곧 돌아올게요. 곧 돌아올게요. 먹을 건 주고 가야지. 많이 아기고. 뭐야? 제이콥. 거기 있어요? 젠장... 어디 있는 거야?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혼자가 됐다. 제이콥이 먼저 가버렸다. 제이콥은 확실히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다. 이상하지만 어쩐지 안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놀라지 않고 들어줄 것 같다. 나를 비판하려 하지도 않지. 하지만 도무지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다. 직감으로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를 구해주기도 했고. 일단은 믿어도 되겠지? 하지만 역시 뭔가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다. 음... 죽음의 숨결. 나 지금 이런 활이 없을 텐데? 화살거리. 죽음의 숨결. 죽은 거겠지? 됐어. 여기서... 못한 게 있는데? 아까 뭐 통신시설 두 개를 더 부수라고 했잖아. 가볼까? 근처에 아군이 있고. 아... 쏘지마요. 제이콥님이 보냈어요. 당신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놈들이 우릴 먼저 발견해줘. 어... 세상에... 괜찮아요? 견딜만해요. 놈들이 돌아올지 모르니 안전한 데로 가야해요. 다리 건너편에 늑배굴이 있어요. 놈들도 거기 못 찾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몸으로는 늑대들을 쫓을 수 없어요. 늑대를 처리해준다면 우리가 안전한 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당신 권총에 쓸만한 걸 줄 수도 있어요. 도와줄래요? 어차피 나도 늑대에 처치해야 되니까. 수고 있어요. 금방 돌아올게요. 고마워요. 제이콥님이 뭐라고요? 저 빨간 건 뭐야? 저게 늑대 소굴인가? 저게 늑대 소굴인가? 목표를 놓치지 마. 놈들이 왜 브라보팀을 따라갔는지 알아냈. 브라보팀은 추가 교전 없이 진행 중이야. 그 원주민을 꼭 찾아 날아낼게. 이곳들은 걸핏하면 수류탄이야. 이곳들은 걸핏하면 수류탄이야. 에이 하면서 죽지. 뜻대로 안되니까. 아 캔 버려야지. 여기 누구 있어요? 이제 안전해요. 나오세요. 원주민을 찾아라. 야 이런 작은 미션들이 있구나. 네가 갇혀 있구나. 멈춰! 오지마! 난 트리니티가 아니야. 라라라고 해. 근데 총이 장전 안되어있네? 실린더가 비어있는걸? 어차피 발사장치도 고장났어. 상처가... 일단은 앉아야겠어. 라라라고 했지? 난 라디아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 또 뭐 시킬려고. 야 말해 말해 말해. 말하라고. 야 도와달라며. 도와줄게 말해. 그냥 나만 떠본거니. 나 여기서 이제 그거 못하나? 아까 하려고 했던거? 아까... 이거 못먹고. 통신시설 부숴야 될거 같은데? 설마 이 동굴이 늑대있는 그 동굴인가. 위치도 뭔데. 아까... 아까 왔던 곳인가? 지금 엄청 버벅거리고 있죠. 이게... 저게 부서지는지 봅시다. 야 이게... 폭탄에도 안부서져? 어? 여기 아까 왔던 곳같아요. 아닌데? 아까 왔던 곳이라면은 내가 여길 못봤을 리가 없는데? 도와준다고. 말을 하라고. 주저앉아가지고 얘기를 못해. 너 두고 간다? 뭐... 뭘 해결을 하고 와야되나? 저 초록색이 아까 뭐였지? 저 초록색이 아까 뭐였지? 이 초록색이 뭐였을까? 어휴 씨... 동굴들이 낯설어. 나 처음보는 데 같아. 익숙한 것 같기도하고. 왔던 데였으면 내가 이걸... 안 부수지 않았을텐데 이거 왜 못 캘거야? 이거 왜 못 캘거야? 아 나 진짜 아 죽기싫어 죽기싫어 아까 거기가 여기인가 보다 늑대야라는 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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